선택하라 히히 카드 대단원 못참지 시체폭발 선택하는게 맞지만 못참는다 죽으면 되지 게임 졌을때 못먹은 대단원이 생각날거 아냐 아 그때 대단원 떴었는데 하면서 진게임이 생각나겠는가 못먹은 대단원이 생각나겠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출구 우상 작은 슬라임 체력 13 버브로 막아야된 까비 독지 공포 규집이 다 커져 난 난 후회없는 삶을 살겠다 중단원 중단원 까비 까비 아이씨 야 왠전 어디갔어 저놈 좀 잡고있어봐 여기있네 여기있네 어? 어? 아니야 잘하겠지 이제 잘할거야 돌겟네 돌겠네 못 도망간다 근데 쟤가 도망간다 가자 시즌 1호 대단원 시즌 1호 대단원 아 대기 수급은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대단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단원 탈출구 2호 대단원 гов 2호 대단원 또 뭐 10 21 면 뭐 이거는 3포 폭...발...포션 대단원 강호할까? 안 돼 이거 환살나올줄 알았으면은 다음 터넷을 걸 잘 나와야 할 수 있는데 음... 탈출구 나오면 쓸 수 있는데 와우...위험했다잉 어입쎄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죽어라 빈쇄장 빈쇄장이야 판도라야 빈쇄장 빈두장 빈쇄장 두장특 F 사서 엘리트 잡자 야구공 빈쇄장 범쇄장 빈쇄장 엘리트 잡자 빈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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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은 별로였지만 괜전이 없네 이번엔 아 왜 이렇게 안잡혀 컷 아 여기만 버티면 되는데 아 돈 들고 꺼지고 아아 제발 여덟장이면 안되는데 소짐 능숙 뽑으면 쓸 수 있는데 그냥 한턴 더 보는게 낫겠지 능숙이 안나올수도 있잖아 야비 야비 야비는 플러스 먹어야 되는데 왓 전반곡 다 떴네 근데 하나만 먹을 수 있다 버리기가 많으니까 반사 먼저 넣자 오 호프트 미쳤나 혐오네 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킹깐 마뇨 제발 이건 부당해 이건 부당해 뭔가 잘못됐음 아잇 아잇 또라이가슨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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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라이가슨 즉당해 즉당해 아 미친겜 나 마지막도로 쁘 아 이거는 진짜 거즈 같네 와 요배 3-3-1-3-3 너무 끔찍하다 똥중 찰싹 어차피 역배 터졌으니까 전투 이렇게 강력한 듯 엘리트 가고싶다 으아아아 엘리트 왔네 첫빛이 엘리트가 나 찾아갔어 죽이려고 나이스 성직자님 유물 안주는 엘리트 소원을 이룬 대가로 유물은 안줌 죽는 투사는 반사 강화지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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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랑 엘리트 엘리트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아무것도 안했지만 아무튼 저지름 저혈 먹어도 되고 저혈 되겠구 커피 먹어도 되겠구 이 사일런트가 잠을 잘가? 잘수도있지 코히 드립하 고기 하나 더 안 나와도 될란가 지금 뭐 고기 하나 더 안 넣어도 되겠다 뭐 나오면 넣을거긴 한데 굳이 급하진 않은거같애 음? 아이고 드로까지갔네 연방마렵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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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참기 레벨 999 네메시스 나와서 화상단타와 화상단타 때려서 죽는거 아냐 어 전수 전천도 나왔으면 진짜 고개하나 더 필요 없겠는데 리얼루다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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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배의 마지막 희망 네메시스 네메시스라면 가능하지 달팽이는 불가능 달팽이는 허접이니까 여기서 네메시스 안 떴네 그러면 이제 엘리트 안가면 되는거 아닌가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대게 아직 미완성인건 맞어 꼰중박제 전략의 천재 발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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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그냥 민첩 포션 하나 들고 가면 안되나 2반수하면 끝났지 2반수 고개가 나왔을란건 어느쪽이든 크게 상관없었을듯 네메시스 늦었어 인마 2반사 되기 전에 왔어야지 발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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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 뚜루루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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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핸드가 꼬입니다 나는 가끔 핸드가 꼬인다 핸드가 꼬인다 공회전 아, 나가 그냥, 걷으자 나가 야아 연고를 손실 그지 하여튼 뭐 달팽이 되나? 되겠지? 되겠죠? 그지 하여튼 달팽이 나오면 홈에선 못하는데 카드 게임이지만 생각을 하기 싫어 생각 없이 이기고 싶다 달팽이 꺼져 난 니가 싫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잘못받네 달팽이가 내 턴을 뺏어간다는 사실이 꼴받는다 달팽이가 내 턴을 뺏어간다 제발 안되겠는데 안되겠는데 10 11 1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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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 1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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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 19 30 19 19 20 20 묘 덱은 얼른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돈 남아서 그냥 사자 돈 쓸데가 없네 전략가 슬복지 전략가 슬복지 어차피 대단원 4번 쓸거라서 마름쇠 딜 안들어갈텐데 아 뭐 됐다 중요한건가 답은 정밀이다 방어로 올리기 진짜 귀찮긴 하겠다 그냥 발돌리마다 먹었으면 덜 귀찮았을텐데 초기화 되고 들어가지만 그 다음 턴에 결국엔 대단원으로 뒤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약화라서 계산이 좀 다른가 퍼펙트 모탄 심장 윈 니가 이겼단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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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심장이... 오... 오 이걸 심장이... 이걸 심장이... 이걸 심장이... 이걸 심장이... 심장... 이번에 표본 왜 주는 거야 대체... 만겜 수준... 승리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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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